빗물이 주르륵주르륵 눈물이 주르륵주르륵 안녕하세요 집에서 식물치는 초식물 남자 초식남이에요 오늘은 오랜만에 6월 식물 근황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두세 달 전쯤에 루비 고무나무를 커팅했잖아요 몇 달 전 30대 남성 A씨는 낫과 가위를 사용해 루비 고무나무를 잔혹하게 잘라내고 말았습니다 고무나무를 잘라내고 증거를 지우기 위해서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데요 커팅하고 제가 얘를 꽁꽁 싸매 버렸어요 그랬더니 새순이 이렇게 망가졌고 겹가지에서 잔챙이들이 나왔습니다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새순이 나왔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자라면 아래 잎부터 따주면 됩니다 수채화 고무나무도 비슷한 형태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도 고무나무가 너무 많이 컸다 그럼 어느 정도 선에서 잘라 주시면은 이렇게 새순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뿌리가 나올까봐 통째로 꽂아 놨는데 얘는 죽은 것 같습니다 뿌리가... 어! 조금 나왔다! 이게 무슨 일... 어! 나오긴 나오네 근데 좀 곰팡이 옆 했네요 방치했더니 나오긴 나오는구나 뿌리 나왔으니까 한번 살려볼게요 여기 온 김에 이쪽 조언을 소개해드리면요 지금 다용도실에서 루베르시아나가 자라고 있어요 햇빛이 이쪽에서 오니까 다 불광성으로 바라보고 있죠 한번 돌려볼게요 와우! 돌렸더니 장난 아니죠 너무 예쁜 식물 어! 잎사귀가 조그맣게 나네요 이제 영양소가 부족한지 얘네들이 잔챙이 잎사귀를 보여주네 원래는 이렇게 큼지막한 잎사귀를 보여줬거든요 크다가 작다가 가니까 재밌기도 하고 이게 루베르시아나 꽃입니다 너무 귀엽죠? 잘 안보이네요 그래서 이게 크텐한테 루베르시아나라는 식물이고요 키우기 난이도는 별 하나 정도로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필로덴드론 실버메탈이 있는데요 최근에 물을 안 줘가지고 다 말라 죽었었는데 물 주니까 살아났네요 그리고 새 잎사귀는 뭔가 문제가 있는지 망했습니다 잘라서 다시 키워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달 전에 샀던 빌리에티엘을 통풍 잘되는 곳에 놔뒀는데 이렇게 잘 자랐죠 그리고 옥시 세트들은 요새 마름이 심한데 분갈이를 해줘야겠어요 여기 위에서부터 옥시 브라질, 세브블루, 아르지 리우스랑 미칸도 잔챙이로 놔뒀는데 잘 자랍니다 그리고 옥시 바리아가타도 잘 자라고 있고요 다 마음에 드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이쪽에는 잔챙이들이 많은데 클라리네비온 번식한 거 버려야겠고요 카랑구야 하나 버려야 되고 얘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잔챙 터형식 때 버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새순이 나왔는데 지금 말라 죽었네요 그리고 또 다른 새순이 나왔죠 마큘라타도 보시면 이렇게 뿌리가 잘 나옵니다 잔챙이들이 다 잘 자라고 있다 뭐 벤이고 번식한 것도 살아 있네요 그래서 잔챙이 정리는 나중에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거실 안쪽에 있는 스킨답서스는 뭐 그대로 잘 자라고 있고요 이쪽에 제가 여기 시계에다가 이거를 붙여 놨는데 큰 문제 없이 자라고 있네요 수경재배 애들은 빛이 없어도 지들이 알아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 안쪽에 있는 세브블루는 이상 증세가 나타났고요 새순이 나오긴 하는데 별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 있는 무늬 싱보니움은 이쪽에서 햇살이 오는데 그래도 잘 자라고 있죠 안 좋고 명줄이 참 긴 애입니다 여기 셋은 또 내고 있죠 그래서 끈질긴 생명력으로 어떻게든 살아가는 아이고요 이 세브블루가 색상이 되게 청록색이죠 그러니까 아래에 있을 때는 색상이 좀 별로였는데 위쪽으로 가니까 색이 예뻐졌어요 네 갈 곳을 잃었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어떻게 생각을 해서 다시 내려오고 있는 중이긴 한데요 뭐 새순 이렇게 말라 비틀어집니다 그래서 빛도 없고 영양소도 없으니까 이상 증세가 일어나는데 뭐 양분 없어도 위쪽으로 올라가니까 알아서 크네요 그리고 거실 쪽에도 세브블루가 있는데 얘는 잘 자라고 있습니다 케이블 타입 원법을 해줬어요 저번에 끝까지 다 말아놨는데 다시 또 이렇게 또 자라게 됐네요 또 묶으면 될 것 같아요 위에서 얘네들이 떨어지고 있는데 빛 없어도 알아서 생존 중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무늬 몬스테라가 있는데요 이제 햇빛 방향 이쪽으로 보고 자라고 있죠 이렇게 공간이 좁아 가지고 거실 중앙에 놨는데도 새순도 내고 잘 버티고 있습니다 이 아글레오네마 픽턴 그레이도 여기 아래쪽에서 새순을 내고 있어요 굉장히 예쁜 식물이죠 키우기도 쉽고 색감도 좋고 무늬도 좋고 아주 만족스러운 식물입니다 글로리오썸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세 달간 병원 생활하면서 관리를 못해 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쥐들이 알아서 꼬여 가지고 위로 올라가고 이런 잎사귀는 잘라 줘야 돼요 원인은 중요하지 않고 못 살아납니다 그리고 총채벌레가 많이 생겨 가지고 한 2주 전 쯤에 홍키팝 뿌렸는데 이제는 뭐 벌레는 없네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상한 거를 좀 줬어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상태가 안 좋고 저는 그 액체 비료만 줘야 될 것 같아요 이상한 거를 주면 얘네들이 난리나네 쌀뜨리든 뭐든 그런 걸 주면은 초반에는 좀 기대를 하는데 나중엔 난리나더라구요 그리고 얘는 립살리스 뽀빠이라는 애인데요 새순 나오고 있고 잎사귀가 통통해 가지고 귀여워요 너무 길면 이제 스트레스 받으니까 얘네들이 왜 여기 파고 들어갔지 얘네를 좀 잘라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짧게 해서 통통하게 키우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길어요 이 꾸부리호야는 새순 나오고 있고 약간 징그럽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좋아하는 유형의 식물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성장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버텨주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호야마틀다 잘 자라고 있고요 변함없이 말랐다가 못했다가 아주 난리를 냅니다 그래도 버텨주기만 하면 돼요 오보바타는 성장을 하는데 얘네들이 그렇게 상태가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또 끈적끈적한 손깍지가 있는지 뭐 알아서 자라고 놔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가 오는 날 식물관리는요 여기 물을 주면 안 돼요 이렇게 물을 주면은 얘네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얘는 베고니아 럭셔리안스인데요 햇빛 방향으로 이렇게 가지런히 정렬이 되니까 예쁘네요 앞으로 보는 거랑 뒤로 보는 거랑 약간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새순들은 다 싱싱하고 입 끝도 안 타고 좋은데요 기존에 있던 잎들 있죠 잎마름, 잎 끝, 타는 증상이 되게 심하네요 아글레오네마는 수경 재배를 했는데도 예쁘고 잘 자랍니다 실버킹이라는 품종이에요 그리고 잔챙이 실버킹 잔챙이도 이렇게 뿌리가 난다니까요 너무 귀엽죠 잔챙이 새싹 나는 거 보세요 잔챙이 실버킹 그리고 루베르시아나 그때 화분에 얘를 심을 생각은 아니었는데 그냥 심어 봤어요 그런데 새순나고 잘 자라고 있고요 이 식물은 칼라데아 마란타죠 이렇게 마른 잎사귀가 있으면 잘라 주시고요 굉장히 귀여운 식물입니다 여기 녹색도 있고 지금 진한 것도 있죠 같이 섞어서 심어 봤어요 그리고 최근에 밀크컴패티가 다 말라 죽었었는데 제가 물 줬더니 살아났습니다 얘도 독성이 있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자르지 마시고 가위로 자르시면 돼요 밀크컴패티는 연두색에 핑크색이 섞인 식물이다 그리고 이 식물은 무늬 안쓰리움이라는 식물이죠 그런데로 다 잘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개발선인장도 있고 저기 미칸도 돌돌이 권법 해놨는데 알아서 잘 자라고 있고요 애들이 다 잘 자라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고스트도 여기 행잉 식물들도 잘 자라고 있고 스킨답서스가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 제가 빛 없는 곳에다가 많이 넣어놨거든요 저기 안쪽에다 놨더니 제가 병원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를 못해줘서 다 죽어버렸네요 그리고 베고니아들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외목대 한다고 가지치기 한 애들 다 잘 자라고 있고요 베니고도 자라고 있고요 앤젤스킨도 다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 달에 샀던 식물들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어떻게 됐는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식물은 시즈베리아나 고무나무인데요 제가 이 형태로 한 달 동안 놔뒀더니 식물이 기울었죠 굴광성으로 햇빛 방향을 보게 됐고요 잎사귀는 매우 반짝반짝하고 예쁩니다 처음 구매를 하고 여기 잎사귀에 뭔가 깍지가 껴있었는데요 아직 첫 세수는 완벽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올라오고 있고 이상 증상으로는 여기가 잎 끝이 탔었어요 근데 제가 방금 껍질을 벗겨줬는데 다시 살아날 기미가 있고요 잎사귀 무늬는 광택이 나고 섞여 있습니다 다 다르죠? 그래서 이 무늬를 봐도 특이하고 이걸 봐도 특이하고 골라 먹는 재미처럼 색깔이 다 달라서 재미있습니다 한 달간 시즈베리아나 고무나무를 키워본 결과 난이도는 별 한 개 정도였고요 당시에 뿌리를 털고 분갈이를 했는데도 민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무늬가 예쁜 시즈베리아나 고무나무 키워보세요 두 번째 식물은 필로덴드론 브렌티아눔입니다 처음 구매를 했을 때 내촉이 신겨져 있었고요 세순이 나오기는 했지만 구부정한 상태로 나오게 되었어요 큰 기대 없이 구매한 식물인데요 기존 잎을 보존하는 것은 가능했고 세순의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키우기 난이도는 별 3개, 4개 정도인 것 같고요 저기 엔젤 스킨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별다른 매력을 못 느끼게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차이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잎은 더 얇아서 키우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궁금해서 구매해봤는데 제 타입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식물은 핑크밍스 베고니아인데요 지금 꽃은 다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곰팡이 병이 굉장히 심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희 집에서는 되게 잘 자라고 얘가 요물입니다 요물 이거 보세요 너무 예쁘죠 이게 바로 핑크밍스 이렇게 한 달 놔뒀더니 약간 묵은둥이 형태에서 햇빛 쪽을 바라보게 되었고 얘를 오늘 영상 찍으려고 이렇게 돌려보니까 이렇게 천사 날개처럼 얘네들이 쌍을 이뤘어요 날개가 되게 웃기죠 쌍을 이뤄가지고 무슨 나비가 날아가는 핑크색 나비 같죠 이렇게 쌍 날개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핑크밍스는 조그만할 때가 예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머리가 고정이 안 됐어요 얘가 지금 넘어지게 생겼네 와 핑크밍스 너무 예쁘죠 가격도 만원인가 주고 샀고요 우리 구독자님들도 이거 구매해보세요 여기에다 이렇게 돌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지대 없어도 안 넘어져요 이쪽 햇빛이 잘 들어오는 곳에 이렇게 키웠습니다 와우 너무 예쁘죠 브라질 아부틸론이라는 식물이고 와우 포도 같죠 너무 재밌는 식물 새순 한번 보여드릴게요 새순이 이렇게 새파라가지고 너무 여리여리해가지고 너무 귀여운 식물이다 작은 포도송이 식물 꽃이 안 펴도 예쁜데 꽃이 피면 이제 기특하기까지 하겠죠 그래서 요새 제가 돌아다니면서 덴드롱이 좀 눈에 들어왔는데 얘도 구매하고 덴드롱도 하나 구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부틸론 키워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 빌리에티에 실물 체감시켜 드릴게요 17호 정도 될 것 같아요 흙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군가리는 돌멩이 많은 쓰레기 흙으로 해줬고요 벌레가 생기진 않고 되게 단단하고 좋은 품종이네 굴광성이 굉장히 심한 품종입니다 뒤에 보시면 이렇게 생겼고 이제 주기적으로 앞뒤로 돌려주면 되겠죠 잎사귀가 실물로 보장 안 된 걸로 대충 봐도 굉장히 아름답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빌리에티 키워보세요 가격 되게 싸졌습니다 6천원에 구매했었죠 저도 지금 저 녀석의 뒷태만 보고 앞을 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 한 달 동안 돌려주질 않았어요 너무 기대가 드는데 한번 꺼내볼게요 이게 바로 베고니아 루바게이라는 품종입니다 새잎파리는 벨벳 질감으로 괜찮은데 기존 잎사귀에 상처가 많이 났어요 새잎 보시면 굉장히 재밌죠 그리고 꽃이 하얀색이에요 근데 꽃이 보일랑말랑하게 달려있어서 이 아래쪽에 달려있거든요 관상하기가 되게 어렵죠 꽃이 오히려 지저분한 느낌이네요 이렇게 베고니아 마큘라타처럼 꽃이 따로 떨어져서 나오면 괜찮은데 이 루바게이라는 애는 이렇게 무슨 처마 밑에 꽃이 있는 것처럼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꽃을 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식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식물 키울 때 장점을 찾기보다는 단점을 많이 찾는데요 이 루바게이라는 품종은 예쁘게 보려고 했지만 기대를 많이 했지만 솔직히 그렇게까지 매력있지는 않다 그렇죠 이게 뭐야 어떻게라도 가공을 해가지고 예쁘다고 하고 싶은데 이거의 업그레이드 버전 핑크밍스나 돈밀러, 스노우캡, 마큘라타 등이 더 예쁜 것 같아요 희소성 면에서는 가질 수가 있는데 본질 자체로 봤을 때 흙출나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키우기 난이도는 별 두 개 정도로 방치하니까 잘 자랐고요 민감하지는 않은 식물 같아요 맘에 안 드네 그리고 그 다음은 만냥금을 닮은 베고니아 럭셔리안스라는 품종이죠 이렇게 보니까 너무 예쁜데요 저기다 놔뒀을 때는 별로였는데 이렇게 사람이 들고 있으니까 식물이 예뻐 보이는 효과가 있네요 사람이 없으면 그냥 만냥금 같고 약간 거지같은 느낌이 있는데 사람이 출연을 하면 뭔가 좀 특이한 느낌이 드네요 카메라상으로는 그래요 사람하고 좀 비교를 하면은 뭔가 좀 달라지는 느낌이 있는데 아무튼 제가 그냥 실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엄청 예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이제 포토샵이나 편집 프로그램으로 색보정을 하면은 얘를 좀 청록색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 질감 텍스처가 좀 특이하니까 예뻐 보일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실무으로 보면은 그 딱 만냥금 색깔 있죠 딱 그 색깔이고 털이 많이 달려 있어요 럭셔리안스를 봤을 때 이게 뭐지 우선 입 끝 마름이 심해서 난이도는 별 3개 정도로 하고요 우선 정을 주고는 있는데 그냥 막 엄청 마음에 들고 그러진 않아요 가장 잘 자라는 거는 빌리에티에 였고 가장 이상한 거는 브렌티아넘이었습니다 이렇게 습도가 높을 때는 물을 안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마릴리스들은 지금 여기에서 알아서 잘 자라고 있고요 저기 세토사도 만냥금도 다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에피프레넘 바리아가타도 구매했었잖아요 비오는데 문 열어나가지고 비 다 들어왔는데 저기 에피프레넘 바리아가타 세순나고 있죠 여기 지금 제가 여기 신발 젖어갖고 못 가는데 저기 있죠 그리고 저기 보시면은 여기 안스리움 클라리네비움 잔챙이도 여기 안에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워스 체이지가 제가 관리를 못 했더니 여기에서 이렇게 말라 죽었어요 제가 여기 문을 깜빡하고 닫아 놓고 안 열었거든요 그랬더니 죽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위칸 잔챙이 이것도 한번 보여드려야 하는데 이것도 다 끝나고 보여드릴게요 꽃게린도 그렇고 휘커스 델토이데아도 있고 우선 이거 100원이야 보여드리고 막판에 마무리할 때 보여드릴게요 얘는 베니고라는 애죠 지금 수영이 되게 기괴한데 너무 웃기죠 저는 이렇게 웃긴 식물을 좋아해요 원래는 얘가 지금 막대기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야 하는데 지금 지지대가 짧아 가지고 지지 나름대로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내려오니까 이렇게 잎사귀가 많아 보이는 느낌이고 되게 재밌습니다 거북목 같은 느낌이죠 얘가 머리라면은 거북목처럼 떨어지는 느낌 그래서 기괴한 느낌이라서 너무 좋고 잎사귀도 핑크색이 섞여 있어요 근데 얘를 가지치기 해야 되느냐 확인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얘 가지치기 한번 해볼게요 이 아이는 외목대가 될 수 없습니다 우선 키는 여기에서 잘라야겠어요 이 베니고는 물꽂이 할 수 있는데 물꽂이를 하고 심었을 때 새싹이 그렇게 예쁘게 나진 않더라고요 얘도 지금 거북목 권법 사용하고 있는데 이 녀석도 잘라 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자르고요 얘도 지금 거북목 권법이네 어우 앙상해졌어요 너도 좀 자르자 아이고 식물이 없어졌어요 얘도 자를 필요까지는 없는데 나중을 위해서 지금 다 잘라야 됩니다 얘는 아까우니까 그냥 놔둘게요 그래서 베니고가 순식간에 이상한 얘가 됐는데 솔직히 여기까지도 아닌 것 같아 여기에서 잘라야겠어요 얘가 지금 위에까지 갈 애가 아니에요 여기서 수영이 격가지가 나온다고 해도 별 의미가 없잖아요 이 정도 선에서 끝내야겠다 잔챙이들 즐거웠다 얘들아 베니고 여기서부터 너네 다시 시작하는 거야 지금은 좀 아프겠지만 다시 시작하면 돼 잔챙이들 번식 할 건지 말 건지 아우 이거 좀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그래서 우선은 얘를 여기 옆에 버려두고 베니고 잔챙이는 완성됐습니다 그 다음은 베고니아 스노우캡입니다 그때 외목대 만든다고 잘랐더니 격가지가 굉장히 많이 나왔네요 이렇게 보시면은 앞뒤로 중구난방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 아래에서 나오고 옆에서 나오고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놔둬도 되겠지만 외목대 형태를 위해서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이 격가지를 많이 내야 하니까 가능한 짧게 잘라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이렇게 자르면 될 것 같고 얘도 자르면 될 것 같죠 근데 좀 짧게 잘라야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렇게 자르면 되겠죠 여기 아래에서도 지금 가지가 나왔는데 여기 앞에 외목대라 여기 가지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래 있는 애도 잘라봤습니다 그리고 잎사귀 얘는 죽은 거니까 버리면 되겠고요 이 거 키웠는데 왜 다시 자르느냐 얘를 여기 잘라야만 여기서 격가지가 나오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이렇게 버려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잔챙이 스노우캡 하나 또 있거든요 얘는 지금 외목대라서 생장점을 잘라줄 필요는 없는데 지켜볼까요 얘는 지금 잔챙이예요 근데 잔챙이고 나발이고 너도 지금 잘려야겠다 에잇 너도 잘라버려라 잔챙이 생장점 잘라버렸습니다 알아서 2키로 자라겠죠 너도 일로 가고요 그리고 그 다음 식물은 돈밀러인데요 돈밀러가 지금 거북목이 됐습니다 거북목 권법을 사용하고 있죠 이거 어떡합니까 지금 안 잘라줬더니 앞으로 나란히 어떻게 앞으로 나란히 하고 있어요 너무 어이가 없죠 빨리 잘라줘야겠죠 그래서 식물의 형태를 보면 잎사귀는 반짝반짝 매우 좋은데 외목대 만든다고 커팅 했다가 다듬지를 않으니 진작에 잘라줘야 하는데 자르진 않으니 얘네들이 이제 좀 있으면 넘어지겠죠 그래서 어딜 잘라야 될까 생각해보면 이걸 유튜브 영상 보고 배웠는데 솔직히 모르겠어요 여기를 자르든지 여기를 자르든지 해야겠죠 괜히 길게 잘랐다가 여기서 가지나면 안 되니까 저는 여기를 자르고 도록 할게요 그럼 얘도 여기 자르는 것보다 이것도 이상해 근데 그냥 여기 자를게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알아서 또 성장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하는 거 맞나 몰라 젠작에 그냥 여기 세숫 나왔어 여기서 자르면 되지 않나 우선은 지켜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돈 밀러 많아 죽겠는데 지금 돈 밀러가 또 늘어납니다 좀 이따 돈 밀러 잔챙이 한번 모아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그 다음 돈 본체에 오래 키운 애인데 아주 생긴 게 요상하죠 아래에서 나오고 옆에서 나오고 생 난리를 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쁜 수영은 아니에요 목대부터가 꾸불꾸불해 가지고 아주 이상한 애입니다 아 이거 어떻게 잘라야 되는 거야 우선 잎사귀 하나 남기고 잘라볼게요 혹시 잘못했을 수도 있으니까 잎사귀 하나 남기고 자르기 권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잔챙이가 만들어졌고요 여기 아래 있는 애들은 빨리 싹을 잘라버려야겠죠 괜히 여기서 기어 나오면 영양소 다 뺏어 먹을 거 아니에요 싹을 잘라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싹을 잘라버려야겠다 그래서 다시 잔챙이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무한 생성이니까 팔아먹어도 될 거 같긴 한데 제가 당근마켓을 요새 안 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그냥 잔챙이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이 마큘라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꽃을 다 봤잖아요 그래서 키가 너무 컸어요 지금 근데 잘라보도록 할게요 얘도 키를 어느 정도 조정을 해야 될까 보면은 얘는 커도 좀 괜찮을 거 같긴 한데 그래도 한 이 정도가 좋으려나 이 정도면 될 거 같아요 이 정도 이 정도 잘라볼까요 이렇게 잘랐습니다 꽃은 필요 없어요 그만 성장해도 됩니다 그래서 마큘라타도 이렇게 잘라버렸고요 지금 대왕 마큘라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방으로 뻗기 때문에 가지찌개를 한번 해 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잘라 주고요 또 얘 옆에도 한번 얘도 잘라 줘야겠네 잘라 주고 얘도 얘도 여기 한번 잘라 줄게요 그래서 또 자르게 되었습니다 어디서 또 이렇게 몽둥이 하나가 튀어 나오긴 했는데요 얘는 우선 놔둬 볼게요 나중에 분갈이 할 때 빼더라도요 그래서 마큘라타가 잘라니까 되게 야위였지만 다시 알아서 수영을 잡아 가겠죠 그리고 그동안 번식한 돈밀러 잔챙이들 보여드릴게요 잔챙이들이 다 새싹나고 귀엽게 자랍니다 얘네도 흙에 심어줘야 하는데 놔뒀고요 여기 스노우캡 잔챙이도 숨어있고 잔챙이들 되게 많습니다 오늘 얘네들을 또 잔챙이로 만든다면 엄청 많이 나올 거고요 또 이렇게 잔챙이들을 제가 심어 놨잖아요 뭉쳐가지고 꽃도 피고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백온이야 잔챙이 늘리기 매우 쉽다 잔챙이 만드는 방법은 저번에 알려드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미칸 돌돌이 권법 한 거 보여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인식놀이 필로덴드롬 미칸 돌돌이 권법 한 건데요 생각보다 그렇게 예쁘진 않네요 돌돌이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별로입니다 이렇게 뒤에 동굴 같은 아파트는 내려도 이렇게 뭐가 묻지는 않은 거 같아요 대충 이렇게 키우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주식남의 6월 거실 병원 근황이었고요 우리 구독자님들도 짐을 잘 키우세요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 눈물이 쪼르륵 쪼르륵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